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위안부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고 있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건 저희 예전에 2015년에 개봉되었던 귀향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터뷰를 하시고 되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진짜 말을 잇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증언도 너무너무 생생하고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증인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년째 어떤 사과와 배상 그런 게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뭔가 똑같은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가 귀향 붐이 일어서 되게 많은 관객 수가 동원이 됐었거든요. 이번 두 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 관련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서 보고 다시 보기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접하시고 하셔서 영화를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광복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너무너무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화가 나고 좀 분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던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그건 어떤 피해자 당사자들과의 합의도 없었고 그들의 요구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되지 않은 10억 엔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져가라. 대신에 우리는 어떠한 제업상 요구도 하지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끌어올려서 더 얘기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일본의 입장은 더 강경하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부터 사과를 했는데 왜 또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수면 위로 꺼내느냐라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과. 글쎄요. 그 사과가 얼마나 진실됐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10억 엔이라는 금액도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들은 200여 명이신데 지금 그중에 30분밖에 안 살아계시거든요. 작년에 8명이 돌아가셨고 올해 두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할머니들은 계속 계속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평균 나이가 92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이 할머니들이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글쎄요. 이거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사과했잖아. 그런데 왜 그거 자꾸 뭐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사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보면 되게 많은 걸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교과서 왜곡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본의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할머니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진심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죠. 본인은